안녕하세요 엑스백현입니다 네 이번 저희 공연에 특별한 능력을 선보일 LED봉 앱을 소개해드립니다 화면 보시죠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에서 위드를 검색한 후 어플을 설치해주세요 위드 앱을 실행 후 로그인해주세요 우선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등록해주세요 공연 티켓을 준비한 후 바코드 스캔을 눌러주세요 티켓에 인쇄되어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시면 좌석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티켓의 좌석과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이제 응원 도구의 버튼을 눌러 스마트폰과 연결합니다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는 당연히 켜놓으셨죠? 휴대폰 화면의 응원 도구를 가까이 가져가시면 내 응원 도구와 화면의 색상이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눌러주세요 응원 도구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홈 화면에서 등록된 공연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혹시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거나 본인 휴대폰이 3G 모델인 경우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콘서트장에서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 걱정 마세요 두 개 이상의 LED봉을 갖고 오실 분들은 응원 도구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같은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 쉽죠? 이 특별한 LED봉과 함께 저의 공연을 조금 더 재밌고 행복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 We going crazy My lucky lady 또 한 번 기억될 날 We going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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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